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까지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위태로운 시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만 조금 위태롭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2%대 상승하는데 외국인이 3,4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0.25%대 상승합니다만 그래도 1시 10분경 외국인과 기관이 급격하게 매도폭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위태로운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어제 또 뉴스들 보다 보니까 2차 전지를 모조리 다 팔고 반도체를 사야 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런데 또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반도체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이렇게 반도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가 항상 그렇게 극단적인 부분 자체를 연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누적이 좀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자극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냉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또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방향으로 항상 가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자체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주관 없이 남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매매를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엔 남는 것은 손실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넘어가서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시장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악재는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를 기다려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주식시장을 쉬면서 지금 관망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을 좀 더 기다려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이 정말 바닥이야 하면서 그렇게 바닥은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 것이 그런 바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는 돌발적인 상황이었고 현재는 누적되면서 내려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바닥은 찍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좀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현재는 저렴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던 것은 사실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한 번 잡았습니다. 공포, 용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투자할 때가 지금이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은 남들이 반복됐습니다. 2차 전지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며칠간은 정말 급락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2차 전지 주들은 조금 상승세가 지지부진해요. 어떻게 오늘의 상승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중의 반등세를 좀 보이다가 또다시 한 번 더 그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또는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삼성 SDI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반등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못하면서 현재 강부압권역까지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인데 지금 보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이 다시 한 번 더 매수 시점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선 이제 에코프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40선이라고 하는 1년간의 평균 종가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낙폭이 대단히 크게 내려왔던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저가에 대한 낙폭가에 대한 매수세가 오늘 시점에 유입됐던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프로 BM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주가적인 하락폭이 대단히 컸었는데 결국에는 에코프로 BM도 오늘 반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 반등을 함께 나타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의미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수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다고 판단했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반등세를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지금 신용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최근까지 반대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생각해보면 반대매매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용 물량을 해결하고 있다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수 시점에 대한 단기 반등에 대한 기회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1년간의 평균 종가 240선, 2년간의 평균 종가 480선에 대한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기간 하락이 대단히 컸다라는 부분 자체를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0월 말, 11월까지는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는 낙폭과대만으로도 상당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번에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단기 반등의 기회로 보고 매수해도 괜찮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의료 AI 관련 주 강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적자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삼총사, 루니, 뷰노, 딥노이드 이 세 가지 종목이 모두 다 실적으로는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AI로 뇌졸중에 대한 진단 기술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이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딥노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기존의 정고점을 치면서 개인들의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우리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끌어당김에 대한 부분 자체로 되돌림 파동이 현재는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JLK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JLK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AI 의료라든지 또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조금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재료적인 부분에 좀 더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가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죠. 현대차와 기아가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진산업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진산업이 행령 배임권으로 인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현재 구간 자체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의 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낙폭가대가 대단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4분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성수기에 진입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화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도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주가 추이 자체가 상당히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차트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만큼 현재 구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4분기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반등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DDR5 관련주 들고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SKNX에 대한 실적적인 추이에서 이제 DRAM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이 올라오면서 SKNX에 대한 적자 폭이 좀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DRAM에 대한 부분이 이제 DDR4, DDR5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DDR4에 대한 감산 효과가 가격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동력이 DDR5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DDR5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선 PMIC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자 다음 그림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DDR5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또 여기에 대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오사트 기업, 하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항기가 어떻게 보면 이 전력 부품에서는 이 저항기에 대한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아비코 전자 같은 기업들이 존재라고 우리가 또 추천 주셨기도 하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터라고 해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나 또는 아비코 전자 그리고 축전기 역할, 캐퍼시타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 기판 그래서 PCB 장비 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까지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DDR5 관련 주가 참 많네요. 정리하느라 애를 좀 쓰셨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원픽은요? 네 여기서 그중에서도 이제 TLB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LB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에서 분사를 해서 거기에 임직원들이 나와서 차렸던 기업이 TLB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회로 기판 안에서도 고성능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 TL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한번 추천해드리고 난 다음에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최근에 주가들이 대부분 다 빠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기회가 왔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적층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병렬적으로 이렇게 붙였다면 요즘 이렇게 쌓는 원리거든요. HBM 반도체에 쌓아 올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성능 회로 기판들도 이렇게 위로 적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회로 기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TLB라고 보면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TLB입니다. 코스피는 0.24% 상승 코스닥은 0.9% 상승하면서 힘을 좀 내주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